아무 생각 없이 문을 줘서 또로롱 어? 일어나야돼? 아아아아!!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슈 2탄 슈의 외출 준비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의 라면 게임은 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그 게임 어? 그 게임 제작자 너무 쉬웠다 그래서 오늘은 라면 가게에 이어서 외출 준비로 해보는 시간에 가보겠습니다 게임 방법 시간 안에 슈가 외출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데 가방에 담을 소지품이 안보이네 마우스로 방 이곳저곳을 뒤져봐 그래도 없다고? 그럼 도구를 이용해봐 도구를 쓰려면 먼저 찾아야해 그래 아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다 벗고 있고 외출 준비 어 책 책 됐고 책이 아니라 귀걸인가? 막 눌러봐 여기 없고 어 털실 안에도 없고 자 왜 뭐 뭐야 가발 외출 준비 좋아 야 이거 야 열쇠는 뭐야 열쇠 왜이래 저기 열쇠님 야 슈 몇살인데 이러고 다니냐 어허 어 뭐야 책 가져왔고 방석구 뒤져봐 침대 밑에도 막 뒤져보고 없어 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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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뒤에 없고 어 베개 뒤에 뭘 숨겨놨어 뭐냐 침대 뒤에 소파 뒤에 물건을 꺼내줄 갈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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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잘 가져왔다 외출 준비하는데 뭐라는 거야 이게 없고 아 뭔가 또 찾았다 이게 뭔데 화장대와 어 화장대 어딨어 화장대에서 이걸로 열자 아 어깨 못 찾았고 시간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일단은 이거는 실패 아 그냥 대충 머리만 그냥 대충 모자 하나 쓰고 나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가져가는게 많아 아 옷장에서 옷도 골라주고 신발도 골라줄것 화장은 필수 왜 이렇게 가져가는게 많아 이거 이상한애네 일단 옷부터 입자 야 남사스럽다 대충 이러고 걸쳐 그냥 아 여기 옷도 있네 바지 이거 입고 이거 뭐야 신발 이거 신어 신발 이거 신자 아냐 이거 신 이거 입자 모자도 쓰고 이거 뭐야 비키니가 그냥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가져와 오케이 일단 이 뒤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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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로 열어봐 없어요? 있어요 있고요 화장해 화장 오케이 화장 좋고 립스틱 발라 어 다 발라봐 자 자 이제 이걸로 뒤져봐 텔론의 외출준비 텔론의 외출준비 텔론의 외출준비 텔론의 외출준비 텔론의 외출준비 오케이 오케이 1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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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안 열어봤다 아 두개 어디여 어딨어 어딨어 두개 나왔는데 아 하 아 어려워 이게 랜덤하게 막 바뀌네 뭘 뒤지는거지 야 침대랑 소파에 다 그런거 있잖아 방탈출 게임이네 이거 한 번 더 해봐 화장을 대충 하자 그냥 여기 한 번 이쪽 책 책 책 책에 뭐가 많아 열어보고 열어보고 오케이 여기도 열어봐 여기 없고 열어봐 없고 없고 이쪽 가봐 하나 둘 셋 넷 셋 그냥 죽은대로 입어 됐쌰 완벽해 찾았고 립스틱 찾았다 다 뒤져봐 다 뒤져봐 어? 다한거 아니야? 다했잖아 외출준비 끝 외출준비 끝 여러분들 외출준비 끝난거 아니에요? 슈야 늦장부리지 좀 말고 빨리 쳐 나가라 어이? 왜 안나가지? 다 찾았네 얘는 뭘 가져가는거냐 립스틱 가져가고 뭐야 이거는 핸드폰은 또 폴더폰이야 어딜가는걸까? 슈는 슈는 이러고 어딜가는걸까 슈 어색 음 이제 내놔뇨 저런 Groove enez 야 이제 없어? 없잖아 야 옷이 좀 맘에 안들었니? 미안해 학교에 맞는 복장을 해줄게 이제 가! 가 좀! 아 뭐 화장도 맘에 안들어 혹시? 화장 화장 다 했잖아 화장 좀 가! 머리끈? 으아아아아아악 머리 머리끈니 머리끈니 없고 옷 입어 학교에 맞는 복장 어 선글라스 껴주고 좋아요 누가 봐도 학교 가는 복장이지 됐다 또 뭐가 없어 이번에는 뭐가 없는거야 이번엔 어딨어? 한 28초 남았는데 귀걸이 두 짝이야? 아 그냥 한 짝만 해! 오른쪽 하다 간지러우면 왼쪽 하고 왼쪽 하다 간지러우면 오른쪽 하면 되잖아 콧구멍이도 가끔씩 해놓고 아이고 왜 까탐스러워 아아악 진짜 미.. 미치겠네 하아 아아 아아아아악 자 여러분들 천천히 해겠습니다 그러게 귀걸이를 왜 따로따로 놓냐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돼? 누나 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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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오늘 오늘 퍼스널 칼라야 됐지? 이거면 어 귀걸이 두 짝 찾았고 어 찾았고 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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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화장 왼쪽만 했다고? 그냥 두! 됐다 뭐 또 이제 뭐가 부족해 뭐가 아아악 이 게임 진짜 미치고 활짝 뛰겠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걸 안 열었나? 아! 립스틱 립스틱 이제 없어? 아아악 진짜 아 카페트 카페트 자 책장을 뒤져보고 어 눈화장 초록색으로 여기 없죠? 카페트 뒤져보고 옷은 대충 입어 됐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나? 아 이거 갈고리로 천천히 하나 찾았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찾았다 찾았다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오케이 거의 다 했어 자 이제 이걸로 열쇠 열쇠 하나 둘 셋 이nea어어억 야 이때 성인이였으면 지금 한 30대 되셨겠네 30대 되셨겠네 아잇 네 슈 누나 죄송 슈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제가 또 어? 슈를 못 알아보고 아재밋다 슈가 참가하는 캐릭터페어 보러가기 뭐야 광고 게임이었어 시발 하하하하 그 와중에 아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 페이지를 찾을 수 없대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시읍 이 게임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슈의 외출준비 라는 게임을 1번 해봤습니다 슈는 왜 외출준비를 할까? 광고 때문이였다 흐흐흐하하하 아 오늘은 여기까지 끝